26번.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남아프리카, 덤비아, 티브에 쓰신 소설의 라인이 유료가 있습니다. 음. 내용 요약 1번. 아버지의 반대를 무릎에 호수 있을 일에서 수사했죠. 2번. 첫 소설은 362년까지 20번의 과거를 당했죠. 1664년 또 다른 소설이 전세계를 살리면서 성공한 과거였죠. 3번. 88세로 적을 때 마흔아홉 편의 소설을 출간해주면 전세계적으로 1억 덕분 면도 이상의 속에 판매되었죠. 소설이나 자기 책을 한 편도 못쓰고 죽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그치? 죽을 때까지 49편의 소설을 출간했다라고 하는 건 위대한 작가인 거는 맞지요. 대단한 사람이네. 자 어휘 봅시다. 노벨리스트는 스페셜 라이징 인. 노버를 전문으로 하는지. 히스토리컬 픽션. 역전으로 하는지. 소셜 컨디션. 사회 환경. 서포티브 오브. 노버를 지지하자. 폴스 A2B. A가 지지하도록 강행하다. 텍스 아카운턴트. 세금 세계사. 리젝션. 퍼블리쉬. 슬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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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 2번. 오케이. 자 문법. 현재 문사는 아까도 했었지 그치? 네. 명사의 앞이나 뒤에 나와서 명사를 꾸며 주는 겁니다. 노벨리스트. 소설가지요. 근데 스페셜 라이징 인. 히스토리컬 픽션. 그렇지? 역사 소설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소설가다 얘기하죠. 됐어요? 네. 역사 소설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소설가. 그렇지? 네. 선생님이 기회되면 역사 소설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저것 재미있는 거 참 많아요. 역사적 인물에 관한 소설. 역사적 인물에 관한 소설. 선생님도 소설. 역사적 인물에 관한 소설. 역사적 인물에 관한 글들.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또 병렬 구조가 나왔지 그쵸? 네. 보겠습니다. His father was never supportive of anything and first day to be. And 앞에 보니까 He was never supportive of. 절대로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면서 A가 B하도록 강요했다. 여기는 이제 B동사와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 병렬로 쓰인 거야. 이런 것도 좀 조심하고 두 번째 보니까 스미스는 studied further and became a tax accountant. 여기도 and 앞에 studied 하고 and 뒤에 became 병렬을 쓰인 거죠. further는 더 많이 이런 말이지. 더욱 더 공부해서 세무 회계사가 됐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도 보니까 and 앞에 wrote 썼다. 엔드 뒤에 받았다. 두 20번의 거절을. 이런 얘기죠. 아 근데 이거 우리가 되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가 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가 과거형으로 나와 있지 그치. 그치. 1900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아 20번의 거절을 받았다라는 말은 과거 완료로 나왔어요. 과거 완료로. 그쵸. 네. 그러면 첫 번째 소설이. 첫 번째 소설을 썼는데. 이 첫 번째 소설을 쓰기 전까지. 그 전까지 사실. 1962년에. 그. 그. 네. 네. 거절을 당했었다. 이 과거 완료로 지금 뒤에 쓰여진 게. 과거 완료로 쓰여진 게. 과거 완료로 쓰여진 게. 일반적으로는. 안 맞는 건데. 이 글이 좀 이상해요. 아니. 첫 번째 소설을 썼다가 과거 시제야. 그런데 그 다음 시제는. 20번을 거절을 당했다. 그럼 뭘 썼기로 해. 20번을 거절을 당한 거야. 이 시제가 지금 거꾸로 가서. 여기서는 시제를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 3번 같은 경우는. 별도 깜빡 쳐놔야 돼. 첫 번째 소설을. 우리 출간되기 전까지. 20번의 거절을 당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 소설을 쓴 것. 근데. 20번의 거절을 그 전에 당했었다. 그럼 그 전에 쓴 거는 뭐냐 이거야. 일단 본문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하겠지만. 이건 아주 시제에. 시제 표현에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을 또 보면은. 여기도 분사금은 나왔죠. 컴마 앞에나 뒤에 나오는 ing.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서 간단했지 그치. 여기서는요. selling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팔리면서 그랬죠. 근데 원래 sell이 무슨 뜻이야. 우리가 팔다라고 알고 있지. 팔다라고. 근데 sell은 자동사로 쓰여요. 팔리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ing를 쓸 때. selling이란 말은 팔면서 가 아니라 팔리면서. 자동사가 ing를 쓰인 거라는 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밑에 거는 똑같이 컴마디에 selling이 나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1억 4천만 부 이상의 책이 팔리면서. 다 팔면서라고 하면 안됩니다. 팔리면서. 됐어요? 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본문 들어가 보자. 26번에. 윌버 스미스 워저 사우스 아프리카 노벨리스트 스페셜 라이징 히스토리컬 픽션. 윌버 스미스는 사우스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사우스 아프리카 출신의 소설가. 무엇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고? 역사 소설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 스미스는요. Wanted to become a journalist. 기자가 되고 싶어 했대요. 언론이. 뭐에 대해서 쓰는? 남아프리카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언론이 되고 싶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니가 기억나는 게 있냐?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나라로 더 유명해졌어요. 남아프리카가 영국의 식민지였었는데 나중에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긴 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체 인구의 10%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 모든 권력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부자들은 전부 다 백인들이고 모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나머지 사람들이 백인들을 위해 사는 그런 상황이 구조가 됐었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당연히 반대했겠지. 그런데 계속해서 절대로 백인들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몇 십 년을 감옥에 살았을 걸. 세계적인 민주화 혼동이 일어나면서 결국 높아진 시민의식 때문이었을 거예요.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풀려나고 이건 국제적인 압박도 굉장히 많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백인들이 통치하던 시절에 있었던 백인들의 폭정에 대해서 다 용서, 화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안정시키고 세계적인 나라로 부각을 시키는 일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던 나라야. 그 남아프리카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언론이 되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절대로 그의 글쓰기를 지지하지 않았고 그리고 forced him to get a real job. 실질적인 직업을 갖도록 강요한 거지. Smith studied further and became a text accountant. 자, 스미스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세무 회계사가 된 거지. 그런데 그가 finally, 결국은 turn back his love of writing. 그가 좋아하는 글쓰기로 되돌아왔다 이거지. He wrote his first novel. 자, 그가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소설인 The God's First Make Man. The God's First Make Man. 이거 좀 우리나라 번역이 되게 어려워요. The God's First Make Man. 자, 신은 먼저 만든다. 매드가 미친 그런 얘기잖아. 그럼 누구를 미치게 만든다는 게 안 나왔잖아, 그쵸? 까딱 잘못하면 메이크가 빅한 동사가 돼가지고 신들이 먼저 미친다. 이런 말이 되는데 이 책이 원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신들은 파괴하려는 자를 먼저 미치게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글이에요. 자, 그런 제목의 첫 번째 소설을 썼고 그리고 1962년까지 20번이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엔드 앞에가 본동사고 본동사가 과거인데 엔드 뒤에 나온 동사는 과거 완료가 나왔어요. 첫 번째 소설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1962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20번의 거절을 당했다. 그러면 과거 완료를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왜 과거 완료를 썼는지 좀 시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글이 지금 쓰여진 거예요. 이해됐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시제편입니다. 자, 1964년에 스미스가 또 다른 소설 랜더 라이언 퓌즈 이랬지겠죠. 뭐 할 때 사자들이 모기를 줄 때라는 소설을 출간했고 그것이 went on to be successful 계속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전 세계 팔리면서 유명한 영화 배우와 영화 제작자가 영화 판권을 샀죠. 그 소설에 대한 영화 판권을 샀죠. 물론 어떠한 영화도 그 결과로 만들어진 건 없었다. By the time of his death in 2021 2021년 그가 죽을 때쯤인 그 시간에 He had published 49 novels 그가 이미 죽기 전에 죽은 것은 과거 시점으로 나왔지 그치 그 전에 49권의 소설을 썼다. 전 세계적으로 1억 4천만부의 책을 판매하면서 이렇게 쓴 겁니다. 됐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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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